내가 아마 11년도에 다음 팟에서 처음 방송을 했어요 방송 주제는 스타크래프트 왜 방송을 했냐 이유는 너무 심심했어요 혼자 친구들은 다 써든 파오케 카오스 하러 가니까 너무 심심한거야 나랑 같이 게임 해줄 사람이 없음 너무 쓸쓸하죠 그래서 그때 방송을 켜고 마이크는 안했어 마이크 엑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방송하고 그때 아마 10명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스타트 실력은 보통 마스터 정도 보통 마스터고요 최대 그랜드 마스터 까지 찍어봤어요 이게 금화가 최상위 200등 그래서 잠깐 스타트 프로게이머를 꿈꿨지만 아쉽게 불발 그리고 다음 팟을 접습니다 왜냐 제가 게임 지인한테 방송하고 싶다고 아이디를 빌려달래요 그때는 다음 팟이 아무나 방송을 켜게 못했어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빌려줬는데 그 형이 방송 중에 야동을 송출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방송 정지 이제 제 다음 팟 방송 일대기가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심지어 내가 자의로 한게 아니라 그 형 때문에 방송을 접어버렸어 그러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플랫폼 아프리카로 이적을 합니다 아프리카로 이적해 그때가 이제 12년도 슬슬 롤을 시작합니다 왜냐 같이 스타트 하던 형이 스타트를 접고 웬 소나 같은 걸 하는 거야 소나를 하는 거야 나는 무슨 남자가 소나 같은 어? 현악기 띠링 띠링 하는 챔피언을 하냐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 형의 꼬심에 결국 넘어가서 저도 롤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12년도 맞냐 12년도 12년도 헷갈리는데 12년도 이제 첫 챔피언 베인을 합니다 왜냐면 그 형이 서포터였거든 서포터여가지고 내가 원딜을 했어야 했어 그 형 실력 플래티넘 그때 플래티넘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1800점 1800점 정도 시즌2니까 그래갖고 베인 100개로 구르다가 열심히 굴렀어 그때는 베인이 꽤 괜찮은 챔피언이었어요 그걸로 그걸로 저도 아마 골드 달고 1800점인가 1700점인가 플래... 골드 플래티넘 이었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그의 미드 코고모 시작 어떻게 시작을 했냐 제가 이제 아는 지인과 노마를 돌렸는데 2, 3인큐 3인큐였던 거 같아 원래 이제 코고모 원딜을 하려고 했어요 미드가 이미 애니비아를 픽한 거야 그래서 나는 코고모 원딜해야지 갔는데 갑분 그 사람이 코고모 아니 애니비아 원딜이래 심지어 AD 애니비아 그러면서 바텀을 달리니까 저는 뭐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미드로 갔지 근데 생각해봐요 그때 그때 롤 인식 미드는 AP 챔피언이 가야된다 이게 정론이었어요 미드는 그때 당시에는 AD 챔피언이 많이 없기도 했고 대부분 AP 챔피언였거든 그래서 코고모 계수를 봤는데 어? 이거 AP 계수가 좀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다 AP 코고모를 했는데 그 판을 AP 코고모와 AD 애니비아가 캐리했어요 그러면서 찾았다 내 사랑 내 사랑 내 인생 챔피언 그러면서 저의 이제 미드 코고모 일대기가 딱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천천히 하다가 겨울방학인가 겨울방학인가 방학 때 그 형과 피방을 가서 듀오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 형이 좀 늦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시작 해버렸는데 미드 코고모로 그때 그때 10연승인가? 계속 나는 점수 계속 나는 이기고 그 형은 지니까 이제 듀오를 못하는 거예요 점수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시즌2 시즌2 플레이 2000점으로 마무리 다이아였나? 플레이었나 다이아였나? 다이아는 아마 2200점이었을 거야 플래티넘 2000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진정한 그의 코고모 일대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즌3 시작하고 리드 코고모로 챌린저 달면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방송 이때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알바 하러 간다고 하고 PC방 가서 방송했어 PC방 가서 열심히 마이크 키고 방송했어요 그때 그래도 그때는 별풍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 괜찮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대회사건이죠 러너리그라는 대회를 나갑니다 일명 고라파동 떡상사건 이때 미드 코고모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계기 계기였어 이때가 이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알게 되는 왜냐면 대회 자체가 막 몇만명 보기도 하고 제가 방송키면 막 천명 이천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랬지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그러다가 이제 챌린저 승급전을 하면서 진짜 진짜 지렸어 막 만명 만명 찍고 있는데 좀 그때 아쉽죠 제가 방송을 열심히 안했어 그냥 나는 이렇게 인기받는게 좋았어 인기만 받고 방송 열심히 안하다가 시즌 2승 2승 2패 맞나 2승 2패 맞나 아무튼 기억이 안나는데 챌린저 승급전인데 페이커를 만났어 만난거야 그때는 프로게이머들이 방송을 안 해가지고 이 천상계 장인들이나 그런 분들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제목에 페이커를 단다 최소 5천명 늘어났어 진짜 진짜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마지막 그 챌린저 승급전 하면서 최대 최대 2만 5천명까지 이때가 아마 제일 전성 제일 전성기 있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찍다가 이제 점점 나락의 길로 갑니다 코그모 AP 코그모 너프 알 마나 개수 이 이 개수 다 너프 당하면서 떡락의 길을 걷고 심지어 나의 유일한 컨텐츠 컨텐츠 그때는 컨텐츠가 뭔지 몰랐어 챌린저 승급전이 삭제 이러면서 마스터 승급전으로 바뀌면서 나의 고정 컨텐츠 나의 주말 고정 컨텐츠 일부러 챌린저 강등 당한 다음에 승급전 만들어 놓고 주말에 딱 하면 최소 만 명이었거든 이러니까 일부러 했는데 그냥 그대로 떡락의 길을 걸으면서 접었어요 점점 점점 시청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방송도 잘 안 하게 되고 남자의 테크 학교 슬슬 당기다가 슬슬 다니다가 군대를 갑니다 아마 이때가 2016년 9월 8일 입대할 거예요 의경으로 이때 그나마 다행인거는 의경으로 입대를 해서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정도가 나의 첫번째 방송일지 이때 보면은 별거 없이 그냥 게임으로 심심해가지고 게임했다가 뭐 최고티어 찍어보고 롤 시작하고 롤 한참 떡상하다가 그대로 이제 또 떡락의 길까지 걸을 수 있는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해봤죠 이때 나는 재밌었어 이때 입대하면서 입대하면서 저는 방송을 접겠다 다신 하지 않겠다 생각했을 나는 아닌가봐 체질이 아닌가봐 하면서 접겠다고 했다는 때가 약 5년 전이다 이분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다음에 얘기해주도록 하지 야야 애들아 누가 그대로 나무위키에 정볼이 맞아 나무위키에 나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내가 내가 정보를 더 잘 알아 나무위키 나 가보면 아무것도 없음 2018년 6월 7일 저녁 이때부터가 제 시작이죠 나 나무위키 가면은 지 리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왜 나 약간 인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나무위키에 적힌게 없어 차마 내가 적을 순 없잖아 차마 내가 어떻게 내 일대기를 적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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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